한 시간쯤 됐나? 너 아직 안 돌았냐고 이 기자 들렀었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? 또 갈 거야? 진상 다 제대로 밝히고 나한테 정 떨어지게 해야지 저쪽 얘기랑 다? 아니 성미가 끼어들어서 도와준 거 지금은 안 믿으니까 아 그럼 성미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근무해? 성미 신문사 옮긴데 마침 제의도 들어왔고 성미한테 피해가 안 가야 할 텐데